진영이 하고싶은 말이 있다고 해가지고 제가 급하게 통화해 왔어요 안받으면 어떡하죠? 통화지 형 지금 어... 지금 수상소감 중인데 한마디만 해주세요 형이 형을 보고싶어하시는 정말 많은 아미여러분들이 계십니다 형 그래서 형 중에 나한테 전화를 하면 어떡해요? 그냥 무뇌보러 걸어봤어요 형 형밖에 없잖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방탄진입니다 정말 정말 이렇게 또 상을 정말 영광스러운 상을 또 주시게 다 주셔가지고 이렇게 영광스러운 상을 받게되어 너무너무 감사드리구요 우리 아미 우리 아미 우리 아미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 멤버들 항상 고생 많았고 우리 멤버들도 너무너무 사랑해 사랑해 여보세요 아직 더 남았는데 아 그래요? 여보세요? 오늘 날씨가 좀 추워져서 한번 더 감기 조심하시고 아프지 마시고 몸과 좀 잘하시고 넵 그러면 이제 공식 석상에서 당분간 또 못 보게 될테지만 다음에 또 좋은 음악 들고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군대 차단 해오겠습니다.